이 나라의 운전에 충실이 되요 부모님들의 문장에도 빌어보고 형제만의 우애도 빌고 부부의 백년회로 천수만수도 빌어보고 오십여러부터 만삭하자마자 형수부라고 빌어볼까 합니다 박수와 함성한 사람 주시고요 박수 박수 사장님 세상도 날 감기고 우리 부모님과 같은 소망만 죽을걸 때 아 아 아 이 나라의 운전에 운전에 저 피치기 저 다큐대 레슨가뭇 옷폭기로 찍어갔다 금동기로 잡아가녀 조가산가 차주를 입고 양식으로 해보셔 정간만여 이 사진라고 했더니 오늘만 날 버리네 희철하구나 칼도바라 희철사대 택시구 미니랑 동의를 대기 구매리 쫙아 듣고 마라 위기 희철 너희 운전해 정상남도 같긴 말이야 샵자 안을 다 듣고 마라 상척샵을 물고 샵자가 될 것만큼 도움이여서 받는 거라고 샵자 안을 다 듣고 마라 사주팔차도 많아서 감소이시 생각되겠구나 혼자 한잔 안아주고 봐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마신 가보니 다같이 용자 한잔 안아주고 봐라 용자 한잔 안아주고 봐라 우린 앞머리 떨궈러지시 생각되겠구나 진짜 한잔 안아주고 봐라 잠도 안아주고 봐라 잠도 안아주고 봐라 그 눈이 위에 가다 보겠나 혼자 한잔 안아주고 봐라 하자에 있는 우리 우리 둘을 만나 고생이 하자에 있는 것만 혼자 한잔 안아주고 봐라 그것만 타는 이면은 박선이 되어서 되죠마 시가 안아주고 봐라 시가 안아주고 봐라 시가 안아주고 봐라 그것만 타는 이면은 어머니 빛의 차이가 못할 걸 겨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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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사람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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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천주의 신문인전, 용하국전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빛나기라